지금 전국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장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뭘까요? 네, 전남 장흥 이통장연합회가 단합 행사를 앞두고 기념 배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역 이장 등을 281명에게 배부하려고 업체 의뢰해서 배지 300개를 제작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장흥이 바다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이런 모습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런데 일부 이장들이 이 배지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일본의 궁극적인 상징, 우기기와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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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슷하긴. 진짜 아니, 처음에는 한 잠깐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 뭐 배지를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설명과 저 사진을 보니까 이종국 변호사님, 어머어머, 어머어머, 진짜 순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러게요. 멀리서 보면 아예 일장기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그란 그런 붉은색 원이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가까이서 보면 저 우길기고 멀리서 보면 일장기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 전혀 없었다. 정치적 의도 없었다.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